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시트입니다. 표 1에 성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에 있는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여신표, 여덟 번째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주민등록 번호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가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은 남, 2, 4는 여라고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 함수 입력하시고요. 추주 함수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신표, 1이라면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라고 입력하시고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이었으니까 여라고 표시가 되고요. 1, 3은 남, 2, 4는 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등급은 구입액과 오른쪽에 구입 금액에 따른 등급을 찾아다가 등급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I3셀에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H3셀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신다면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H3셀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등급표에 가서 K7부터 L10 영역의 등급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등급표는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다음 심표 왼쪽에 있는 등급액을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등급표에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만약 데이터를 찾았다면 같은 행에 두 번째에 있는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문자나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면 뒤에다가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근사 값을 구하실 때는 생략하거나 추류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생략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31만원은 100만원에 해당이 되죠. 3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356만원은 실버 그 다음 100만원 그 다음 754만원은 700만원이니까 VIP 그래서 1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은 일반 3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은 실버 그 다음 500만원에서 700만원 미만은 골드 700만원 이상은 VIP로 등급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 지정한 열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저희 이렇게 2라고 입력하면 범위 지정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지정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표입니다. 아래쪽에 가격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의류 코드를 가지고 판매가, 할인가를 찾아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찾아서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1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먼저 등호 입력하신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HLOOKUP이 아니라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와 매치함수를 같이 이용해서 할인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15, D14셀의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 인덱스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위치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B26부터 그 다음 D27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행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할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영역에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신표 다음은 이제 행과 열, 열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열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M, A, T, C, H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함수는 또 찾고자 하는 값 우리는 의류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서 찾고자 합니다. 라고 내가 가져올 데이터 첫 번째, A14세를 선택하고 신표 이 데이터를 MK101부터 MK103에 해당한 B25부터 D25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위치를 범위를 지정한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 신표 매치함수는 찾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 위치 세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매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값을 구해줍니다. MK101은 조금 전에 갈색으로 범위 지정한 영역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 2를 반환해주고요. 그 반환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B24부터 T27 영역에 두 번째 영역에 두 번째 행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사실 판매량까지 곱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잠시 판매량을 쥐어본다면 얼마가 찾아졌나 25,500원이 찾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범위 정한 영역의 두 번째 행에서 MK-101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행에 1열이 교차하는 값이 25,500원입니다. 라고 찾아졌고요. 아래까지 숫식을 복사해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는 25,500원이고요. 102는 범위 정한 영역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2행 2열에 교차하는 27,625원 MK-3은 2행 3열에 있는 29,520원이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D4셀에 다시 한번 할인가를 아까 구한 다음에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14에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총액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H룩업이 있으면 H룩업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인덱스 매치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는 범위 그 다음에 행의 위치 열의 위치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도요. H룩업 V룩업 인덱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아까처럼 매치함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H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J14에 갖다 놓으시고요. 기본급 도하기 직위수당 도하기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도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본급을 찾기 위해서 H룩업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왼쪽 두 번째에 가시면 직위 부장이라고 입력된 H14를 가지고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리니까 위쪽에서 수식입력 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5부터 J27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서 직위를 찾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기본급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신표 정확하게 직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 또는 폴스를 입력하시고요. 바로 닫고요. 첫 번째 기본급 더하기 다시 한 번 직위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H루컵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직위 H14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 신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습니다. 제가 잠깐 기본급 행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기본급 을 가져오니까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이 기본급 세 번째 행이 직위수당 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그 다음 가족 왼쪽에 있는 가족수당 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I14 셀을 더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수령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찾기참조 영역에서 추주 그 다음 VLOOKUP 인덱스 매치 그 다음 HLOOKUP 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찾기참조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사원코드 사원코드 그 다음 부서코드 아래쪽 참조 하셔서 부서명을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사원코드 첫 번째 한글자를 추출 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부서코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HLOOKUP 찾을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찾을 값은 사원코드에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사원코드가 있는 A3셀 선택하고 신표 한글자를 추출 하겠습니다. 신표 그 다음 추출한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B13부터 D14를 선택한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E라고 넣으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사원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글자를 아래쪽에 있는 부서코드에서 찾아서 부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니다.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이용해서 학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 가지고 아래쪽 학점 기준표 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서를 I3 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등호 입력 하신 다음 참조 하는 표가 수평으로 닥성이 되어 있으니까 평균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G3 부터 H3 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신표 이제 찾는 값은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만 범위 정합니다. G12 부터 K14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첫 번째에서 찾아서 학점을 가져올 거니까 세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0부터 60 미만은 F 60부터 70 미만은 D 이렇게 근사값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생략하거나 추류값을 넣어주시고요. 가로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학점 기준표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A1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18셀에 놓으신 다음에 일련번호 1234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행해번호를 이용해서 일련번호를 넣고자 합니다. 는 하시고요. 현재 행해번호를 가져오는 로우 함수 로우 로우 가로열고 가로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행해번호가 18번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여기에 1234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빼기 해서 17을 빼준다면 숫자 1을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B17부터 D17에 대해서는 7월 8월 9월 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7이라는 값을 표시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먼저 커서를 B17셀에 갖다 놓으시고 컬럼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컬럼 가로 열고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B열이니까 두 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E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값 뒤에다가 더하기 5를 하면 7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7월 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뒤에 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신다면 7월 8월 9월 이라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G18셀부터 J21영역과 그 다음 지역코드 G24부터 J25영역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을 구해가지고 H28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인덱스는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행과 열의 위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행과 열의 위치값은 HLOOKUP을 통해서 부산과 목포에 해당한 행과 열의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서울이라면 1행 1열이고요. 청주라면 2행 2열이고요. 부산이라면 3행 3열 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산에 해당한 행의 번호 그 다음 목포에 해당한 열의 번호를 값을 찾아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커서를 H28셀에 갖다 놓으시고 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우리 G18셀부터 J21영역 입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심표 다음은 HLOOKUP 을 통해서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F20 셀에 가서 부산은 심표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서 행에서 부산을 지정할 건데요. 참조하는 표에서 수식을 복사할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하셔도 되는데 왠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한 표에서 첫 번째 찾아가지고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FA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면 행의 위치가 지정이 됐고요. 열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H루커 도착지가 아까 목포라 했잖아요. J17셀 선택하시고 심표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표 드래그 하신 다음 절대 참조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H루커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영역 안에서 행과 H루커 을 통해서 구한 행과 H루커 을 통해서 구한 열 부산과 목포에 해당한 교체하는 값은 얼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는데요. 부산과 목포가 교체하는 데이터의 값은 15,000원 입니다.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루커 에 자주 출제가 되는 V루커 H루커 인덱스 함수 추주 함수 또 매치 함수 까지 알아두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찾기 참조 함수 세 번째 시트를 같이 실습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번 입니다. 결제 방법 하고요. 그 다음 할부 기간을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표 2에 작성된 할부 기간별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매출액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표 2에서 첫 번째 행에서 할부 기간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결제 방법에 해당한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에 한국 카드면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고 한국 카드가 아닌 거는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먼저 는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매출액 곱하기 그 다음 수수료율을 곱하실 건데 수수료율은 아래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니까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hlookup 입력하시고요. hlookup 함수는 첫 번째 lookup valu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인데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내가 구하고자 한 주문 코드 T004 에 해당한 데이터에 할부 기간을 가지고 찾고자 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클릭이 되네요. 2, 3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클릭이 안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2, 3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2, 3 에 있는 데이터의 할부 기간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B16 부터 E19 까지 데이터에서 찾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영역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심표 H 룩업은 그 다음 세 번째 에서는 로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건 행이고요. 몇 번째 입니까? 행에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지정을 하는데 한국 카드는 3이고 기타 카드는 2입니다. 근데 한국 카드인지 기타 카드인지는 결제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 카드가 아닌 나라 카드 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국 카드가 3이고 기타 카드가 4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한국 카드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한국 카드는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결제 카드 결제 방법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매치 함수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한 데이터 T004에 해당한 데이터에 나라 카드는 나라 카드는 한국 카드가 아니니까 기타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타 카드라고 할 건 카드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해서 2라는 값을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나라 카드 C3이 이 영역 안에서 라고 A18부터 A19까지 범위를 지정하면 값에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현재 여러분의 지금 입력된 데이터는요. 한국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 대한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카드가 있고요. 현재 엑셀 화면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 근데 여기에 기타 카드라고 범위를 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타 카드까지 넣어보고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있습니다. 값을 찾아오는데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만 넣게 되면 기타 카드에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억보다 순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 카드에서 값을 찾아옵니다. 이익기가 뭔가 좀 이해가 안되시죠? 그럼 제가 지금 입력하던 수식을 다시 한번 이따 작성하고요. 잠깐 이의 쓰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는 아까처럼 h루컵 부터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할부 기간을 가지고 아래쪽 Q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행의 번호를 구하기에서 매치함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내 나라 카드가 신표 음 이 영역에서 아 여기까지도 안해도 되겠네. 매치함수만 써볼까요? 매치만 써볼게요. 매치 나라 카드가 이 영역 안에서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안에서 그 다음 신표 매치함수는 입력된 데이터가 오름 차순이 되어 있다면 1이고요. 내림 차순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면 어 한국 카드가 아니니까 기타 카드에서 값을 찾아와야 하는데 한국 카드든 나라 카드든 다 1이라고 첫 번째 한국 카드에 해당한 된다고 값이 구해집니다. 이유는 현재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로 내림 차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기타 카드는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타 카드 뒤에 있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기타 카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에서 값을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 카드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대한 카드랑 나라 카드는 2라는 값에서 나오고 싶어요. 근데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기타 카드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치 함수에다가 어떻게 작성하시면 한국 카드는 1이고 나라 카드랑 대안 카드는 2가 나오는지를 잠깐 연구를 해보면 여기다 중괄호를 입력하시고 한국 카드는 1이라고 나올 거고요. 한국 카드가 아니면 대한 카드라고 넣겠습니다. 대한 카드라고 하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첫 번째 한국 카드는 1로 나올 거고요. 대한 카드든 나라 카드든 해당된 데이터는 2라는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2라고 구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 했을 때 데이터 두 번째 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가로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카드 그 다음에 대한 카드라고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나라 카드는 두 번째 있어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있어요. 라고 위치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룩업은 어렵지 않은데 매치함수가 좀 어려웠어요. 매치함수는 내가 찾고자 한 나라 카드라는 값은 몇 번째 있는가 라고 구할 건데 한국 카드가 1번 그 다음 한국 카드가 아닌 데이터는 2번입니다. 근데 2라는 값을 구하게 해서 그냥 기타 카드를 넣으면 다 1만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 카드가 첫 번째 내림차순 두 번째 대안 카드인데 기타 카드로 범위를 넣게 되면 기타 카드 보던 앞에 있으니까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있고요. 대안 카드는 두 번째 있고요. 나라 카드는요? 나라 카드는 세 번째라는 값이 없어요. 여기에 세 번째 값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기타 카드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 카드보다는 내림차순 했을 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대안 카드라고 넣은 겁니다. 두 개만 넣으면 한국 카드는 1번 대안 카드는 2번 나라 카드도 2번 만약에 기타 카드가 있었다 해도 2번이라는 값을 위치에 해당합니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치를 통해서 사실 위치 값을 구했는데 우리는 이따가 한국 카드는 1이라고 구해지잖아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범위 정한 데이터의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줘야만 정확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카드는 범위 정한 표에 네 번째 행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쭉 작성을 해 볼게요. 다시 한 번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매출액 곱하기 그 다음 H룩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H룩업 나는 앞에 있는 할부 기간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는 항상 고정되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표 한국 카드는 세 번째 기타 카드는 네 번째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매치 입력하시고 내 카드가 C3에 있는 카드가 신표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를 드래그하면 값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중가루를 이용해서 한국 카드 그 다음 대한 카드 내림차순 했을 때 한국 대한 나라 순이기 때문에 대한 카드라고 넣으시고 중가루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카드와 대한 카드는 내림차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시고 매치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고 그 다음 더하기 2를 하는 이유는 한국 카드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매치해서 1이 구해지는데 그 값을 삼행에서 찾기 위해서 더하기 2를 한 거죠. 그 다음 h로컵은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급수수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 표 5입니다. 오른쪽에 가셔서요. 표 5에 지역가 전용 면적을 이용해서요. 청약 가능액입니다.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능액을 구하실 겁니다. 네 그럼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함수고요. 가능액은 만약에 서울 부산 이면서 50제곱미터면 300만원이 가능하고요. 라고 서울 부산에 해당한 50부터 136까지 기타 강역시 기타 지역에 해당한 청약 가능액이 표 3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 부산에 85입니다. 서울 부산에 85면 600이라고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는 하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인덱스 인덱스는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와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가 어레이 범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약 가능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인덱스는 조금 전에 범위에 지정한 데이터의 행과 열 교체하는 값을 가져옵니다. 행은 지역입니다. 지역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한 지역 H3이 청약 가능액에 가서 A23부터 A25 아까 문제처럼 다른 기타 지역 기타 강역 시 서울 무산 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 보통 텍스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표 행은 지정하셨고 열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치함수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입력된 전용 면적 면적 가지고 지역 옆에 면적 갑 에 가서 내가 85 입니까 108 입니까 라고 찾을 건데요. 이 면적 갑 에 가서 F4 절대 참조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 이렇게 드래그 하셨잖아요. 이 영역은 오름 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표 1 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내림 차순 이니까 마이너스 1 이 되겠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아까 실수한 게 있네요. 85인데 여긴 86이었네요. 86보다는 작기 때문에 300만원 이었고요. 108은 103보다 크지만 136보다는 작기 때문에 기타 강역시 700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오른쪽 표 4 표 4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인가요? 네. 표 4에 가셔서 표 4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셔서요. 표 6에다가 타이틀명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좀 헷갈릴 수 있네요. 지금 함수도 헷갈리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보통은 이 데이터 참조할 표가 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hlookup에 참조할 표에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으셔야 하는데 이 첫 번째 행은 찾아갈 데이터가 아니라 가져올 데이터입니다. 타이틀명으로 가져올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이 함수는 hlookup이 아닙니다. 내가 dvd 코드에서 dvd 코드에서 마지막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하셔서요.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하셔서 이 pa30 a29 부터 e29 영역에 가서 찾은 다음에 dvd 코드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가지고 찾으러 와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그 위쪽에 있는 타이틀명을 가져옵니다. hlookup은 무조건 범위 정하면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수직도 아니고 수평 hlookup도 아니다. 그럼 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는 lookup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lok lookup이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찾을 값은 right 함수를 통해서 d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25셀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이따가 값을 실행해 보시면 값을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왜 못 찾는지 심표 그 다음 이 데이터를 찾을 위치를 물어봅니다. 네 dvd 코드에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이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그래서 a29부터 e29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제참조 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실제로 가져올 데이터는 타이틀명입니다. 라고 타이틀명을 드래그 하시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수식을 복사해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게 가로 닫고 엔터 를 눌러보시면 오류가 있는데요. lookup 이란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 그 다음 찾을 데이터 우리 좀 함수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fx 를 눌러보세요. 나는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아래쪽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찾겠다 가져올실 데이터 근데 왜 못 찾았냐면 정확한 게 일치하지 않대요. dvd 코드에 있는 dvd 코드에 있는 11, 22, 33, 44, 55 라는 데이터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했는데 얘는 문자구요. 문자로 인식이 되어 있구요. 아래쪽에 있는 11과 22는 숫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value 함수를 사용하겠으면 value에 넣어주면 되는데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신 값을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바꿔 주시면 이제 일치하는 숫자 11을 찾을 수 있네요. 반지의 재앙이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치를 보도록 하겠구요. 문제는 4번입니다. 토익과 컴퓨터와 전공 2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평가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평가 평균을 구해서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찾으러 올 거니까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그럼 커서를 q3에 갖다 놓으시고 는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hlookup은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을 넣으시는데 평균 값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값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익 점수는 0.3을 곱하고 컴퓨터는 0.2를 곱하고 그 다음 전공은 0.5를 곱해가지고 도에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값에다가 곱해서 도한다고 하면 문제에 나와있는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썸프로덕트 함수 썸프로덕트의 첫 번째 나는 토익부터 컴퓨터 전공까지 점수를 가지고 신표 그 다음 각각 토익과 컴퓨터와 전공위에 곱할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값은 중괄호를 이용하셔서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0.3 첫 번째 토익은 0.3 두 번째 컴퓨터는 문제에서 보니까 0.2 신표 그 다음 전공은 0.5 라고 입력하시고 중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썸프로덕트 함수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의 데이터를 각각 하나씩 곱해서 더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썸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토익은 0.3 을 곱하고 컴퓨터는 0.1 을 곱하고 전공은 0.5 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을 구하실 수 있고 신표 그 값을 이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겠습니다. 넣어주시고 F4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유사일치 생략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C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내리시면 구해지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 다시 한번 썸프로덕트만 한번 연습해보고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썸프로덕트 토익부터 컴퓨터 전공 2까지 신표 그 다음 각각 곱할 영역을 3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괄호를 이용하셔서 토익은 0.3 그 다음에 컴퓨터는 0.2 그 다음에 전공 2는 0.5 입니다. 입력을 하시는데 중괄호로 가로를 닫아줍니다. 첫 번째 0.3 입력하고 신표 두 번째 0.2 입력하고 신표 0.5 입력하고 중괄호 닫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최옥자에 해당한 평균값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고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71.9 는 70점보다 크고 80점보다 작으니까 C라고 아까 구해지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는 앞에다가 H룩업 입력하시고 심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F4 절대참조 그 다음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숫자를 2라고 넣으시고 정확하게 일치한 게 아니죠. 유사일치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C라고 구해졌고요. 82.5 는 빅에 해당이 되겠죠. 각각에 해당한 평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구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고요. 회원 코드에 회원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표 10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업과 지역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앞에 있는 JA JB JD 해당한 데이터를 여기 왼쪽에서 찾아서 오른쪽에 직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버티컬 생각하시면 되죠. VLOOKUP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T3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입력합니다. 그 다음 회원코드에 JA만 가져오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하겠죠. LEFT 입력하시는데 S3이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가셔서 S3에서 두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신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조할 표 범위 정하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우리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가서 찾은 다음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 또는 Pulse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자영업입니다. 구해졌고요. 각각에 해당한 직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지역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회원코드에 뒤에 뒤에 세 글자를 세 글자 140 57 1367 세 글자를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구한 값 뒤에다가 가로로 묶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나머지를 구한다. 나머지 MOD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네요. 그 다음 여기에 뒤에 있는 140을 구하기에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S3에서 뒤에서 세 글자를 가져와서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얘는 0이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0일 경우에는 동부 1일 경우는 서부 2일 경우는 남부 이렇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0, 1, 2, 3에 해당한 데이터를 값을 나열할 때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if 가 아니라 추주입니다. 그럼 추주라고 하면 추주 함수는 무조건 숫자 1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구한 값 다음에 1을 도해야만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에 가서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큰 따온별 문 꺼서 가로를 열고 엔터를 닫아 보시면 이렇게 가로 하나가 생기죠. 그 뒤에 다가 엔퍼센트 그 다음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추주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조금 전에 하셨던 모드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한 함수죠.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회원 코드의 끝에서 세 글자를 가져온 것을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심표 심표 넣기 전에 할게 하나 더 있긴 해요. 네 추주 함수를 쓰실 때 저는 마법사를 잠깐 사용을 해볼게요. 추주 함수를 쓰실 때는 이 추주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0이라고 구해졌잖아요. 0이라고 하면 추주 함수에선 값을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라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첫 번째 1에 해당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0이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해당하니까 동부라고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당한 값은 서부라고 넣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남부 그 다음 네 번째는 북부라고 합니다.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0이었던 거죠. 0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추주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영업 가로열고 동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우리는 뭘 더 붙이셔야 돼요. 가로를 닫으셔야 되잖아요. M%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를 닫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직업가 그 다음 지역명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급의 1급의 찾기 참조 함수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죠. 지금 나왔던 문제들은 실습하셨던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요. 함수식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가셔서 나는 hlookup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 hlookup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fx 누르셔서 이렇게 수식을 썼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구요. 나는 매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매치를 선택하시고 fx 가셔서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기 참조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